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행복한 여행 차크리스트 네, 차크리스트 리포터 마지영입니다. 오늘은 겨울 축제가 한창은 남원으로 왔습니다. 바래봉 눈꽃 축제 현장을 함께 보실까요? 이곳에서는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눈썰매, 얼음납치, 이글루 체험까지 다양한 체험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남원으로 아름다운 지리산의 겨울왕복을 즐기러 오세요. 노는 건 좋았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다. 이제 배를 채우러 추어탕거리로 가보겠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남원의 소울푸드 추어탕 뜨뜬한 국물이 얼어있던 몸속을 녹여주네요. 배도 구르고 계산하러 가야지. 어머, 이거. 지역사람 상품권 가맹점이라 평소보다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SNS 상에서 학평문화상소. 책 가맹점이라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요. 박사님, 지금 이 포즈 그대로 찍어줘요. 얼른. 네, 마지막으로 저는 방암로원에 도착했습니다. 물에 비치는 야경이 정말 아름답죠. 신흥전의 배경으로 유명한 방암로원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원이에요. 깍자. 퀴즈. 변우진여 설화에 등장하는 전설상의 다리 이름은 1번 오작교, 2번 송혜교, 3번 김민교, 4번 선주교. 착자 퀴즈의 정답은 해당 QR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이 제공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겨울의 남원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볼거리도 가득. 즐길거리도 가득. 먹거리도 가득한 남원. 착관계 아니, 금전적으로 그담도 즐거워. 너무 좋은 여행이었다. 아름다운 거울왕국 남원. 착크리스트로 추가. 우리 지역을 소개합니다. 지역 소식을 전해주세요. 소식을 제공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착구찌가 제공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씩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